음악과 자연을 사랑하는 나그네 음악과 자연을 사랑한다면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음악을 사랑하면서 나그네이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로 할 진대 음악과 자연을 아울러 사랑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음악과 자연을 아울러 사랑하면서 나그네라면 더욱 행복할 것이다 무학 생각에 나는 이렇게 올렸다 이 생각이 인지 오래되었지만 그간 정리하지 못했다 까닭은 요즘 나의 소중한 일기장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건 일부러 아니다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날이 길게 이어진다 온몸에 힘이 없다 근육은 근육대로 뼈는 뼈대로 각자 흐물거리는 듯한 이모기력으로 말밀려마 몸뚱이를 가누기조차 어려운데다 끝없이 밀려오는 잠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효능이 있건 없건 이런 증상에 쓰이는 약을 부지런히 먹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는다 대신 엉뚱한 약은 부지런히 먹는다 급한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생각에서 치질의 한 증상에 해당하는 지약이라 단정한 지저분한 질환부터 없애려고 그에 해당하는 약을 꾸준히 먹는 중이고 어느정도 좋아졌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이 말랑말랑하게 항문 밖으로 튀어나온 무복이 말끔하게 없어졌고 똥을 눌 때마다 똑똑 떨어지던 선홍색피도 멈추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따끔거리던 통증도 없어졌다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나았다고는 자신하지 않는다 이참에 이고질적인 지약을 단단히 혼내령으로 끝장을 볼 생각이다 몸 상태로 말미암아 한동안 문제가 없던 뒷목덜미가 심하게 땡기는 현상도 생겼다 이는 혈압이 올라갔다는 걸 나타낸다 굳이 숫자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건만 그제 밤은 친구의 말에 따라 혈압계를 재보았다 149, 98이다 남에게는 이 정도는 고혈압 초기 관리 대상쯤 될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고혈압약은 먹지 않고 견딘다 치즈를 다스리는데 숫약이 둘이다 처음에는 하나만 사용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미미한 효과가 있었다 욕심을 내어 하나를 더 넣어 끓인 시커먼 물을 하루 수차례 먹는다 두 가지 외 안전상에는 늘 나를 기다리는 약이 또 있다 거기에 들어간 게 서너 가지다 따라서 매일 내가 먹는 약이 6쯤인데 여기에 또 혈압약까지 첨가하면 수가 늘어난다 요즘 나는 이상한 생각을 한다 어쩌면 몸 상태가 바로 이렇듯 날마다 먹는 여러 약의 부작용에 따른 건 아닐지에 대한 생각이다 물 상태는 아니어도 매일 밥 먹는 약이 또 있다 그건 약술이다 즉 흰 머리를 검게 하겠다는 거의 불가능해 도전장을 내고 부지런히 먹는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먹는 약을 의심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약인데다 모두 내 손으로 채취한 정성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양약은 하나의 증상에 사용되도록 단일 성분을 추출하여 만든다 그러나 생약은 바르다 가령 고혈압에 어떤 생약이 좋다 하지만 그 외 함유한 성분은 써보지 않고는 아무리 유명한 명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다 내 몸이 이 지경에 처한 상태에서 일전에 친구가 블로그에 단글을 보았다 내용을 함축한 그 짧은 글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제목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내 블로그는 쉽게 말해 독종이다 나는 블로그를 개설한 네이버에서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 그건 개설할 즈음에 이미 정한 생각이다 내 블로그를 방문하여 덧구를 달아주면 고맙다 그러면 나도 그 블로그에 찾아가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게 내 생각이다 오로지 효소의 명가 비해당은 내 생각과 관심으로 채울 것이다 나의 관심은 다양하다 음악, 곤충, 식물, 자연, 한국적인 것, 인생, 사람 등이다 내 생각은 관심에서 나온다 관심이 동물이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블로그 개설한 지 6개월에 접어들었다 어제는 중간 점검 차원에서 구글에서 시간을 좀 보냈다 거기 검색창에 효소의 명가 비해당이라 쳤다 그리고 동영상을 선택했다 맨 위부터 내가 올린 동영상이 뜨기에 입가에 웃음이 흘렀다 다음에는 이미지를 선택했다 온통 내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뜨기에 이번에는 웃음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웹을 선택했다 내 블로그가 걸리긴 해도 동영상과 이미지처럼 도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아직 멀었어 야후가 도망가버린 판국에 구글이 어쨌건 최고의 검색 사이트라 나는 생각한다 거기에서 내 블로그를 검색어로 넣었을 때 최상위에 걸리면 나로서는 목표를 이루는 셈이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 지수라 들먹이지만 나는 그딴 말에는 관심이 없다 남의 글 남의 사진 하나 도용하지 않고 링크 하나 걸지 않고 나는 내 블로그를 꾸밀 것이다 왜냐하면 블로그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함으로 내 블로그를 나의 독불장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마땅하다 하겠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줄기를 벗어났다 글머리 무학 생각은 친구가 내 블로그를 방문한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한다 가장 많이 듣는 건 클래식이다 다음은 국악 연주음악 세계의 민속음악 가요를 위시한 대중음악이다 가요를 들을 때는 내 마음이 몹시 흔들리거나 고조되었을 때이다 흔들린다 함은 밀려오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함이고 고조라 함은 봄바람이 좋아 느닷없이 산들바람을 흥얼거리며 자연을 동경함과 같다 나는 자연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남이 잡초라 하는 하찮은 풀 한 포기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것의 눈을 가까이 하면 즐거움이 보이고 즐거움은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은 행복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 이쯤이면 친구가 제목으로 준 사람 측에 낀다 하겠다 그러나 뒤에 를 달면 지금의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나는 과대망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낙은이이기를 바라는 내가 이렇듯 고정된 삶을 살면서 생긴 현상이 자꾸미 내 몸이 망가진 건 아닐까? 과대망상일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일 수도 있다 이제 나는 낙은이가 아니다 꽤 오래 되었다 기껏해야 하루 이틀 비해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잠자리가 뱅뱅 돌 듯하다 보니 낙은이는 그리움과 동경의 말이 되어버렸다 사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바꾸기도 어렵다 본성이 그리하기 때문이다 본성을 버리고 엉뚱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사람의 문제다 몸을 동반한 낙은이에서 벗어났지만 머릿속에는 늘 그 말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제는 상상의 낙은의 길을 떠났다 그건 음악이 있기에 가능했다 헤리벨라 폰테가 잘 부르는 노래를 그리스 출신 거구의 몸에 높은 쇳소리를 내는데 미스 루스스가 부른 데이오를 통해 카리브 군도에 가고 카테리나 발란테의 목소리를 타고 배삼에 무촇 따라 중미에도 가보고 알토 색소폰으로 한 가닥 단단히 하는 에이스 캐논의 마틸다를 들으며 아메리카 대륙을 거닐기도 했다 어제 내가 선택한 세 곡은 공통점이 있으니 모두 라틴 또는 아메리카에 다소 건들거리는 리듬이다 친구가 암시적으로 표현한 음악과 자연을 사랑하는 낙은이가 나였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은 세 조건에서 음악과 자연 둘의 충족요건을 갖추었지만 제일 소중한 낙은이를 나한테 적용하고 싶다 낙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가연은 수두룩하다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정태춘이 낙은이다 그 노래를 들으면 자연이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오늘은 구걸 내 블로그에 올릴 생각이다 2014년 4월 5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5. 한글자막 by 한효정